오랜만에 뮤지컬 써머스노우라는 작품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그런 무대인 만큼 배우 박정민으로서의 모습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원래 드라마 때부터 봐서 공부를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원래 배우들과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 역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박정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뮤지컬 써머스노우라는 작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에 부흥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연기하는 그런 박정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환절기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써머스노우로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